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아버님과 견지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대상은 거대 누치입니다. 거대 누치. 과연 오늘 잡을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쪽 밑으로 가면 물살이 굉장히 빠르는데 그쪽에서 정체되는 구간, 되게 깊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누치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아버님과 함께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오늘 누치 잡을 수 있어요? 한 마리 잡아보자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 벌써 준비 다 했어요? 네. 다 됐대요. 오프닝 하는 동안 아버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른 물고기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파이팅! 뭐야? 뭐야? 이야 시작부터. 이야 불찾아도 한 번 더 왔네요. 아버님 가까이서 한 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버님이 시작하시자마자 피라미 잡으셨어요. 와 피라미 한 마리. 짜잔! 왔어요. 왔어요? 오와! 오 왔대요 왔대요. 야 잘 잡힌다 여기. 오 잘 잡히네요. 야 잘 잡힌다 잘 잡힌다. 커요? 아니 크진 않아요. 작아요? 아이 피라미다 피라미. 야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오. 자 피라미에요. 오 히트! 뭐야 벌써? 바로 왔어 바로! 와 대박! 야 이게 바로 넣자마자. 야. 오. 야. 바로 넣자마자 왔어요. 바로 넣자마자. 와 바로 넣자마자 왔습니다. 어 피라미 피라미. 아코 피라미네요. 야 여기는 넣자마자 잡히네요 아빠. 아주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밑에는. 뭐야. 이렇게 하다보면 큰 것도 올라올 수 있겠어요. 오 좋아요. 일단 스톤바스는 보고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오 히트. 와. 와. 바로 또. 아 바로. 뭐야 왜. 왜 넣자마자 잡히는거야 바로. 바로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고기 가져가고 왔어요. 왔어요 왔어. 와Show. 왔어요 왔데 아빠 안드. 왔어요 왔데 아빠 왔데. 자 네마리 잡니다 말씀 niin. 와 네 마리. 어 DESCika 커요. 와 대박. 우와 giveà sua 일oyu 만들泉니다. 우와itated 보이네 아빠. 자 다리가 바 RED 보면서. 와, 이만한가 잡았습니다. 와, 왔어요. 왔어요, 왔어? 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작다, 작다. 오, 히트. 왔어, 왔어. 아, 작아, 작아. 사이즈가 좀 아쉽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작다, 작다. 에이. 뭐야, 뭐야, 뭐야. 새끼손가락만 해. 귀여워요, 아빠. 새끼손가락만 해. 새끼손가락만 해, 새끼손가락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재호 괜찮은 사이즈? 오. 오, 코구 있어. 뭐야, 이거. 야, 오. 야, 야. 뭐, 대박у, 갈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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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러군도 엄청 큰 갈경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야, 손맛 제대로 느꼈어요. 와, 대박이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세히 있어. 이야아아아아아 뭐야? 너무 작은 새끼야? 뭐야? 새끼들 새끼 어 새끼 아빠도 왔어요 새끼갈견님입니다 새끼갈견님 아빠도 왔어요? 아빠도 왔어요 자 우리 갈견님 보내줄게요 우리 아빠 뭐 잡혔을까? 사이즈 어떻게? 사이즈 사이즈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자 한마디 잡았어요 와아아아 뭐에요 피라미에요? 피라미에요 피라미 피라미 잘 벽히네요 와 히트 와 왔어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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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돼요 와 스쿼트 갈견입니다 스쿼트 갈견이 오 빨리 잡았어요 오 왔다 오 오 킹입니다 피라미 오 피라미죠 피라미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진학시를 같이 해봤는데요 아빠 잡혔어요? 또 잡히셨대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잡았어요?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